아시아 대륙을 횡단했다 우리 앞에 페르시아 제국이 펼쳐져 있다 도라즘 샤에게는 탕복할 기회가 단 한 번 주어질 것이다 탕복하지 않으면 도시가 하나씩 초토화될 것이다 우리 중 일부는 페르시아로 가지 않았다 징기즈카는 수부타이 바토르를 러시아로 보냈다 러시아 군국들은 조직적이지 않았기 징기즈카는 수부타이가 하나씩 정복하기를 바랬다 그러면 몽골이 아시아 전역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러시아가 하나씩 정복할 수 있다 이것은 아름다운 러시아의 메시아의 페이트라우스 이는 러시아의 메시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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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시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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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세계였습니다. 아, 이리와. 이리와. 5. 고르가 5. 고르가 6. 고르가 1. 고르가 6. 고르가 4. 고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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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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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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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